선장님 대구FC가 왜 좋으세요?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나 있잖아요. 세징야는 맨날 골을 넣는 줄 알았어요. 1차 훈련 때부터 합류해 폼을 끌어올린 세징야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4라운드 격정을 인내한 나의 희망은 위태롭다. 분분한 낙화. 한자는 라마스의 다이어트를 위하여. 한자는 에드가의 마지막 불꽃을 위하여. 마지막 한자는 산채로 동상에 들어갈 세징야를 위하여.